잘 먹다가 잘 먹다가 와 그래라 금방 많이 뜯어 먹었네 그거는 니 도전해도 안 부서진다 이제는 갈비뼈는 뭐 그냥 쉽게 부서 먹네 살코기도 쉽게 뜯어 먹고 갈비뼈도 쉽게 부서 먹고 뒤에 거는 니가 두달대도 못 부서 너는 또 와 너는 와 보자 쟤 똑똑하네 혼자 딱 한마리 묵고 요거 더 있는데 인마 쟤봐라 딱 지껏 지가 먹으면 되지 너는 와 너는 같이 그래 샀노 싸우겠다 싸우겠다 이놈들 싸우겠다 너가 vinden 누구한테 그래 화를 내놔 나랑 너는 뭐하는 사이좋게 먹나? 너는 혼자 먹고, 너는 혼자 야금야금 먹고 혼자 야금야금 먹고 사이좋게 먹고 아이고 한마리씩 그렇게 됐다 너는 또 한마리씩 먹지 그거 가가 그라노 계때로 갚으려고 계때로 갚으려고 집에 Eine 어이구 너너들 그냥 뼈를 통째로 Overall 날개뼈까지 갈비뼈까지 통째로 턱탈을 뜯어가지고 그냥 두세 번 씻고 삼키뿌네 큰 개들처럼 무릎 떼가지고 갈비떼를 뜯어가지고 두세 번 씻고 삼켜버려요 저래 먹으면 안되는데 일부러 오리를 많이 줬는데 살코기만 조금씩 떼 먹으라고 야 야 야 야 얘들아 이것들이 어떻게라네 참 저놈이 그라네 이놈 신경도 안쓰는데 저놈이 혼자 그라네 힘이 엄청 쎄는데 쪼맨한게 뜯어서 삼켜버려요 어디 뜯고 두세 번 씻고 삼켜버려요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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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들고 가뿐다. 뺏겠다 어쩌래. 세금 먹으면 되나? 영리하니 세금 먹으면 되고 아까 그 쫓아갔다. 여기 뺏들었다 도로. 꼭 씹어먹어야지. 아니 깔감물 했더니 뜯어먹어버리면 어찌하냐 강아지들이. 30일 강아지들이 깔감물 했더니 뜯어먹어버리면 어떡해 부사먹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0일 강아지가 깔감물 했더니 뜯어먹고 부사먹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0일 강아지가 깔감물 했더니 뜯어먹고 부사먹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거 갖고도 그래 있는데 있는데 그 구석에서 그래. 1,2,2,3,1,2,4,5,5,5,5,6,6,6,5,5,5,6,6,6,6,6,6,6,6,6,7,6,6,4,6,6,7,6,5,7,7,7,7,7,7,8. 아들이고 딸이 가지고 장난이 아들과 딸이 가지고 상자. 차라리 이렇게 먹으면 될껀데. 여기 차라리 이렇게 먹으면 될껀데.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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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뒷다리 근육보라야 뒷다리 근육보라야 뒷다리 근육보래 뒷다리 근육reens 뒷다리 근육 taki 뒷진 아가방 아 아 아 으 아 사우나 너희 둘이 어 싸우나 이놈아 성실 들었놈 한놈하고 저 힘이 센 놈하고 제 자신을 갖고 있는 건 사랑 사우나.. 영. 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뭐 깔쩍깔쩍 먹네 인마 배부르나 깔쩍깔쩍 정상치게 이제 뜨네 똑같이 생긴 놈다 암놉스 놈이네 똑같이 생긴 암놉스 놈이네 똑같이 생긴 암놉스 놈이네 어떡해 그걸 부서진다고 네가 아무리 힘이 세도 부숴 아프는거 해가 있네 그는 3개월 진돗기도 못 부수는데 니가 벌써 30일짜리 강아지가 부술라면 없잖아 아유 근데 집념이 대단하다 아따 근육봐라 허벅지 근육봐라 아우 이 새끼 엉덩이 그 뜯지마라 이거 완전히 클레를 만들어 놨네 소리소문없이 클레를 만들어 놨네 완전히 뼈 사이사이 다 발라먹어 버리네 하이사 엄마가 쇼락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사실은 남은 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를 먹었다고 해요. 그는 반지의 몸에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나를 먹다니는 사람은 이 나를 먹었을 때 나는 나를 먹었을 때 나는 나를 먹었을 때 물농뼈 먹으라 물농뼈 물농뼈 맛이 없는가 물농뼈 소리많아 아직 개쌈을 안하네 아 으르르르 그러게 말해 지성질을 못 이겨서 으르르르 그러지 야 각자 꺼 다인데 야 그래 아니야? 어 이제 배부르니까 쳐다보네 어 배부르니까 쳐다봐 어 배부르니까 쳐다봐 어 배부르니까 쳐다봐 또 하나 해체 해버리려고 또 해체 해버리게